저는 김안과병원 막막전문의 한정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나타난다. 그래도 걱정이 크다. 나중에 시력이 나빠질 수 있고 나이에 비해 근시도 꽤 있는 편이어서 자칫하면 고도근시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헐성 외사시보다 더욱 걱정스러운 문제는 햇빛에 눈이 약하다는 것이다. 눈에 빛이 들어오면 아이는 주로 윙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본 뒤 윙크란 것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행동인데 내 아이에게 윙크는 왼쪽 눈에 시력이 좋지 않아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빛을 견디지 못해 윙크하며 우는 아이의 눈을 볼 때면 아빠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햇볕에 약한 아이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외출할 때 모자는 필수다. 차를 태우고 다닐 때도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자리를 잘 잡아주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조금씩 잘 적응하고 있고 이젠 햇빛에 나가도 곧잘 적응한다. 치료는 주로 가림치료를 해왔는데 아이의 사시 증상을 처음 발견한 것은 돌이 조금 지나서였다. 그때만 해도 안대를 붙여주면 잘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자랄수록 애를 먹고 난다. 최근에는 담당 선생님이 사시가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해서 오랜만에 아이에게 가림을 해줬더니 눈을 이리저리 돌리며 울어대는 통에 놀란 적이 있다. 아이가 잘 안 보이고 답답해서 그런 줄 알고 있으니 마음이 더욱 아팠지만 우는 아이를 이리저리 달래 한 시간 정도 눈을 가려줬더니 효과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게 조금은 나아졌는지 다시 잘 놀았다. 요즘은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조용히 사라졌다가 안대를 떼고 나타난다. 그런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스러워 수고했던 격려와 함께 재밌는 놀이를 해주곤 한다. 아직도 아이는 밖에만 나가면 윙크를 하기에 여념이 없고 점프나 달리기도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아이를 믿는다. 앞으로 씩씩하게 이겨나갈 것을 그렇게 자라날 것을 받아라.